어제 요한계시록 아미타경 막 몰아가지고 토요일날 강의에 돼있어요. 대승기신론 강의인데 대승기신론에도 이제 아미타부를 염하라 하는 방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그 얘기하면서 염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일주보살 돼야 극락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방편을 여러가지 쓰는데 다 일주 보살 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또 올 한해 성경강의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좀 빼려다가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지금 마태부금 하고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순서대로만 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사도들 글 하나랑 예수님 글 하나를 이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신약을 한번 다 볼 겁니다. 신약 성경은 한번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핵심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있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서 안주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양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거듭난 양심이 나와요. 성령에서 나오는. 그래서 요거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인류는. 속안에 이제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안 맞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슈퍼 애고다 하는 게요.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덕률인 거지.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확보하게 된 도덕률이지. 그게 진리라는 이 자명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양심이죠. 진짜 양심짜리. 순수한 이 양심짜리인 성령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점검을 다 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 아닌가. 내 편견 아닌가.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다 점검을 해야 진짜 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성령과 하나 된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만 따라가시면 양심인지 아닌지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올라오는 자명 찜찜을 따라가시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자명이고 안 되면 찜찜이죠. 그거를 점검하시라는 그 잣대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와 아직 가지고 계속 계산하면 그런 답밖에 안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애고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돼요. 애고가 주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이 그랬다. 내가 죽습니까? 바울도 안 죽었어요. 그 말 한다고. 뭐냐? 해계모니 문제예요. 해계모니. 성령이 51% 나를 주도하게 하라는 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성령 뜻대로 할 거잖아요. 성령이 51% 해계모니를 잡고 있으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견 개지는 못합니까? 나 저거 먹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우리 욕심대로 살잖아요.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가잖아요. 다만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가더라도 마지막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성령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내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예수님 마저도 자기 뜻을 밝혔다고요. 자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애고가 있었다고요.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내 뜻도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주도권을 그쪽에다 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진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그런 이상한 수행하는 데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수행하는 데.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성령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뿌리자리 성령만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이 양심은 이제 작용으로서의 양심이죠. 나오는 건 다 양심이 나옵니다. 자명한 것만 나와요. 찜찜한 건 이제 못 견디게 돼요. 그런데 일단 찜찜 그럼 그 뒤로는 죄 안 짓느냐 아니고 죄 짓는데요. 자명 찜찜의 기준이 일단 선명해져요. 그 전에 내가 막 거짓으로 하던 거에 이제 속지 못하고 진짜 자명하다. 이건 진짜로 찜찜하다. 우주적으로 봐도 자명하다. 양심법으로 봐도 이거는 자명한 거고 이건 찜찜한 거다. 이 판단을 선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길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요. 신약에서 이 말을 해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거기 이제 신법을 다 이겨주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죠?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늘 기쁨을 가져라. 이게 법열입니다. 성령을 만난 기쁨이지. 뭐 혼자 애고가 신나 있으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만난 기쁨을 늘 가져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뭐죠? 우리? 괜찮아. 그리고 늘 기도하라. 몰라 하라는 거예요. 몰라. 다른 걸 내려놓고 성령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몰라. 괜찮아. 만족한다는 겁니다. 난 만족합니다. 성령 함께 있어도 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는 기쁨을 가지라. 범사에 뭐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건 매 순간 이게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근원적으로는요. 작은 일, 악당이 하는 일이 아버지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 큰 전체의 작용이 아버지 뜻 안에서 펼쳐지는 거니까 인간들이 죄를 짓지만 큰 근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큰 흐름은 아버지가 잡고 계시고 뿌린 대로 아버지가 다 거두게 해주실 거니까 그 아버지 믿고 좀 쉬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라. 아버지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기도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 소멸하지 말라는 건 안주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안주하라. 성령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다음 마지막에 양심 얘기가 나와요. 늘 선해라. 그리고 늘 거룩해라. 이 얘기만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영혼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해요. 영혼 육을 흠없게 해가지고 우리 천국 가자.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 입장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하실 내용이 없죠. 그렇죠. 늘 성령 꺼트리지 마시고. 지금 깨어 계십니까? 그런데 제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실 때 직접 지금 성령 지금 거기 있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깨어날 텐데 이런 말만 해주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다르게 지금 깨어 계시죠? 성령 느껴지세요? 소멸하셨어요? 성령이? 지금 성령이라는 게 뭔데요? 우리 안에 있는 I am 상태의 나의 현존 느낌입니다. 나의 현존. 지금 존재하시죠? 존재한다는 거 자각하시죠? 자기 존재한다는 거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존재하십니까? 하니까 저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존재하시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셨죠? 그게 여러분의 하얀 바탕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계속 집을 지었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쉴 때도 우리 바탕은 있어요. 존재. 그걸 I am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요하가 나는 I am이다. 나는 내가 있다는 그거다. 그걸 멋있게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존재 중에 스스로 있는 자를 찾아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여러분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속에. 이 거주기와 하느님을 닮았겠습니까? 속 알이 닮은 거죠. 내가 있다 하는 그 자리. 거기만 스스로 있어요. 나머지는요. 내가 있다는 것에 기생해서 있어요.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 여러분의 존재에 기생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먹고 싶다, 나는 뭘 봤다, 들었다. 이게 다 어디에 의해서 존재하죠? I am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딱 나는 I am이다 하는 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기대에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때 그러면 이 I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애고를 말하는 I가 아니죠.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왜냐? 여러분도 존재할 때는 애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생각이 붙어야 나는 남하고 다른 암흑의 누구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남하고 나를 가를 수도 없어요. 존재하실 분이에요. 그 존재 상태로 빨리빨리 들어가셔서 그 자리를 직시하고 계시는 게 거기에 안주하고 안식하고 계시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 오는 만족이 감사지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애고가 생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화병나요. 못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렇죠? 애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소리잖아요. 지금 매사에 불만인데 감사하라고 그러면 애고는 오히려 더 삐뚤어지죠. 그런데 그 애고를 그 깨진 독 같은 애고를 물 다 세죠. 물 부어봤자 다 세죠. 이 깨진 독인 애고를 성령의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다가 깨진 독을 던지면요. 물을 다 채웁니다. 제 기능을 발휘해요. 깨졌는데도. 그런데 이 깨진 그 물독에다가 물을 부어보려고 하는 짓은 무모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 애고 더러 기쁘라고 그러고 뭐가 기쁘겠어요.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애고 더러 밥을 먹어도 곧 죽을 텐데 난 내 뜻대로 안 될 텐데 부처님 말씀대로 무상한데 괴로운데 내 것이랄 게 없는데 이걸 계속 느끼고 있으면 사실 우리 애고는 즐거울 일이 없죠. 결국 부처님도 그걸 떠날 때 열반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현상계에 사는 애고한테 기쁘라고 계속 감사하라고 이거는 고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한다. 법은 안 가르쳐 주고 계속 이러라고 한다. 계속 기도하라. 성령을 서면하게 하지 마라. 기뻐하라. 법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도 고문입니다. 또 다른. 그래서 그냥 11조 낼게요. 저 괴롭히지 좀 마세요. 돈 드릴게.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돈으로 되는 거면 돈으로 합시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돈으로 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돈만 있다면. 그런데 이거는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 하나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울한 감정 하나 돌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내 온 몸뚱이랑 다 관련돼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돼요.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기적이고 개벽이에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건요. 성령의 힘은 해낼 수 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은 참난을 할 수 있다. 주인공은 할 수 있다. 다 똑같습니다. 주인공하고 딱 맡기고 있으면요. 주인공하고 이 애고가 깨진 독이 돼서 지금 울고 있을 때 주인공하고 이 진리의 바다에 성령의 바다에 던져놓고 쉬고 계시면 어떨까요. 물을 채우겠죠. 내 애고가 물이 차잖아요. 자기 재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깨지는 채로 재기능을 해요. 기특한 생각도 하고 살 힘도 내고 거기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참나랑 통화돼서요. 기쁘다는 말도 나오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령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해요. 실제로 거룩해져요. 마음쓰음이 거룩해져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을 진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 인류가 아무리 물질명을 끌어올려도요. 인간 안에 있는 지금 안에 프로그램은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꺼내서 쓰지 못하면 인류 진화는 없어요. 물질명만 발전되겠죠. 그럼 인간은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정신이면 정신은 이제 더 피폐해집니다. 이제 인공지능한테도 치여가지고 나는 왜 우주에 존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명이 아무리 뻗어나가도 근원짜리를 딱 알고 계시면요. 이 일체의 것이 다 성령의 작용이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의 작용이고 우주 전체가 그렇다. 우주의 모든 창조성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거를요. 매 순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애고가 억지로 믿는 믿는 그 믿음 여기다 믿음을 하나 넣어볼게요. 믿음도요. 애고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건요. 억지로 하는 믿음이죠. 이거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 끊어지면 믿음이 사라져요.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을 만나면 자 성령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제가 하죠. 외계인 있습니까? 여러분 외계인 본 적이 없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도 자꾸 흔들려요. 저녁에 또 생각하면 또 달라요. 그러다 또 유튜브 한 편 잘 보면 또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이 사라지겠죠. 그냥 있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는 단계는요.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받고 이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해서 있어야 해. 라고 계속 매일매일 외계인은 있어야 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어야 해. 있어야 해. 자기 일상에 겪는 소소한 체험을 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보고 그런데 또 의심스러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밤중에 물건 찾는 격이에요. 밤중에 불 끄고 이 아파트에서도 물건 찾으시면요. 힘들어요. 여기가 거긴가 싶고 캄캄한데 그런데 불 켜면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불 끄고 찾으면 이제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디쯤 되지 않았을까 저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야 돼요. 만져보면서 이건 뭐가 아닐까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데 불 켜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거 딱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불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의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요. 경을 아무리 본다. 이걸 아무리 봐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요. 지금 내 논리가 다 맞아. 성경 전체를 나는 하나로 꿰서 설명할 수 있어. 다 그래도 속은 공허해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UF 박사님도요. UF 한 번 더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역시 속으로는 근데 그게 진짜 있으면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라고요. 있으면 죽일 텐데 있어야 해. 그런데 한 번 타본 사람은 마음이 다르겠죠. 그게 그래. 이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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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강조한다는 분들은 제가 볼 땐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신뢰예요. 확신 의심할 수 없는 확신 믿음의 뜻은 뭐죠? 의심하지 마라는 얘기죠. 야 믿어 이 얘기는 의심하지 마 이거죠. 실제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기 전에는 우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주로 사기를 당해요. 인터넷에서 저 물건 좀 봅시다. 보지 않고 사는 자가 귀합니다. 복받을 지어다. 그럼 입금하면 안 오죠. 물건 온 것도 이상한 게 오죠. 자 보면 믿게 돼요. 그런데 왜 이 쉬운 길을 버리고 보지 않고 믿으라 하는 거 그런 구절만 뒤져서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맞는 구절도 아니에요. 원래 계속 그 맥락도 무시하고 그 구절을 인용해서 보지 않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어라. 나도 보지 않고 믿고 있다. 다 같이 맹인의 길 안내를 받고 있다. 내일 태양이 뜰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말도 좀 그렇죠. 그냥 뜨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 태양이 뜰 거라는 걸 언젠가 태양도 안 뜨는 날 있을 겁니다. 지금 내일은 태양 뜬다는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뭐 믿고 안 믿고도 아니에요. 그냥 뜨니까 내일은요. 태양 뜰 거를 감안해서 내일 계획을 다 일정을 짜신다고요. 혹시 안 뜨면 어떡하지라고 생각도 안 하시고 짜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 상태 돼야 돼. 그게 성령을 서멸하지 않는 경지예요. 성령이 서멸되지 않는 그냥 성령은 늘 계시니까 나는 늘 만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나 있으니까 나의 모든 삶을요. 거기에 바탕을 들고 우리는 계획을 짜게 돼 있어요. 성령이 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럼 분명히 성령이 보고 계시면 성령은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서 나더러 거룩하라고 하고 기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늘 집중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감안해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기가 편하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각 교회 두 명만 계시면요. 전국에 모으면 14만 4천 나옵니다. 따로 14만 4천 모으고 뭐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한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가 편의점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서 두 명씩만 뽑아도요. 14만 4천은 나와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이미 천국 됐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이 교회 건물 올리는데 막 치중하시고 이번에 법까지 어겨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가 지금 거기 난리 났죠? 얼마나 미적합니까? 그런 행동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비성령적입니까? 성령이 그러라고 할 리가 있나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라고 했지 성령이 언제 남이 싫어하는 것도 너한테 유리하면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서 비판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뜻이라고? 너 진짜 성령에서 그걸 자명하게 시켰다고? 이거를 서로 검증해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 사역 이럽니다. 다 엉터리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을 못 만나본 분들이 성령이 자꾸 나한테 고창할 걸 시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한테 부모한테 잘해라.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항상 나로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 만난 걸로 만족하고 살아라. 하늘 아래 그렇게 새로운 거 없다. 하나님한테 만족하고 살아라. 늘 하나님한테 몰입해라. 하나님 뜻을 늘 따라라. 거룩해져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죽는 날까지 제가 얘기하는 불교식으로 육바람을 지키며 사는 거 이 이상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엄청난 일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살았을 뿐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환경이요. 정말 불우한 몇 명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요. 살만 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내가 하는 건 작고 큰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고 팬클럽 경쟁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 팬클럽 건물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바들 하는 짓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를 좋아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이네 생깔 거다. 예수님이 아예 빠질 금지라고 마태복음에 써 놓은 거예요. 빠질 금지.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서 끝없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봐줄 수가 없다. 믿습니다 해서 봐줄 수가 없다. 너의 믿음을 거룩한 행실로 보여라. 이거예요. 입증하라.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거룩한 행실로 사랑을 입증해 보였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일단 우리나라가 아마 천국 됐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지상 천국 됐을 거예요. 새 에루살렘 우리나라가 새 에루살렘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상 천국이 펼쳐집니다. 다들 하나님 법을 따르잖아요. 양심법을 따르잖아요. 그럼 거기 천국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법을 따르면서 봄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거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해지는 선 내가 당해서 쉬는 건 남한테 안 하는 그런 선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만약에요. 새 에루살렘이 돼가지고 여기가 지상 천국 하나님 법이 구현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면요. 이게 아마 핵폭탄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지구에다 폭탄 하나 떨어뜨린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느님이 에라 성령 폭탄 받아라 하고 딱 던진 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성령으로 물들잖아요. 지구 전체가 변하게 돼 그렇죠. 지구에 운석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이 지구 어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핵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핵을 핵이 운석처럼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엄청난 물리적 영향을 주듯이 영적으로요.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만 얘기하자고요. 5천만 수가 딱 좋아요. 5천만 많지도 적지도 않죠. 5천만이 만약에 양심법으로 살기로 똘똘 뭉치면요. 남북문제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변해버려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